오, 잘하셨어. 오, 잘하셨어. 이 친구 왠 전에 약간 입을... 되게 잘한다. 그 켜받으지 보네요? 그 켜받으지. 춤에 재미를 좀 더 느끼신 것 같고 그것을 팬분들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메들리로 연습 중. 메들리? 상북도 아니고. 장안에 화제가 돼서. 이게 뭘 화제냐? 뉴 제이징 수. 신기하니까 그러시는 거지. 그런데 요즘에 봤을 때는 형님 안무에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? 정말 잘 추는구나. 잘 어울려. 안무를 하고 있을 때 웃으면서 하는 내가 웃긴다고. 내가 즐기는 게 그 꼴이 너무 웃긴 거야. 어색한데 웃겨. 신난. 보면 볼수록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즐기신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즐기는 거. 스스로 내가 지금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. 즐기고 좋아하는데. 오늘 너무 창피해가지고. 아니야. 석훈아 너는 아닐 거야. 라고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. 근데 이거를 내가 한 20년만 먼저 알았습니다. 댄스도 좀 했었으면 좋겠다.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요. 아닌 척 하시는데 뭔가 그 열정이 계속 담기고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좀 갈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즐기시는 거 같았다고.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. 집에서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? 귀여워요. 귀엽대요? 네. 쓰담쓰담해요? 잘한다고. 잘한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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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괜찮은데요? 최 ваши해야겠네. 표정이 다있다. 너무 괜찮은데요? I'm a love. 잘한다. 잘한다! 내가 나다움을 느낄 수 있어 잘한다! 진짜 잘한다! 표정이 너무 표정해! 센터예요? 네! 원! 대싹대싹! 엄청 즐기시는데? 아니, 센터! 팽단과 피아닉 방지? 다 센터! 센터니까! 다 센터 갔어요! 다 한 거지? 무대 마무리 세 명으로? 잘한다! 잘한다! 사실 저 표정은 본인이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 같아 아니, 그냥 웃는 거야! 그냥 웃는 거! 그 시간에 다 없을까? 다 센터는 뭐? 잘생긴 수 있어! 잘생긴 수 있어! 다 센터가 끝! 다 센터가 끝! 다 센터가 끝! 다 센터가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